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박영선입니다. 18, 19, 20일, 3일 동안 서울시장 경선 전화가 갑니다. 그 중에서 18, 19일 이틀 동안은요. 다섯 번의 전화가 가는데 꼭 한 번은 받아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박영선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. 20일 날은요. 전화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 문자가 갑니다. 그러면 그 문자에 찍힌 번호대로 전화를 하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. 박영선을 찍으시면 박영선이 됩니다. 전화를 꼭 끝까지 듣고 끊으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무효처리된다고 합니다. 박영선, 첫 여성 서울시장 꼭 만들어주세요. 첫 여성 서울시장은 곧 서울의 혁신입니다. 그리고 박영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입니다. 꼭 박영선을 찍어주십시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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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